월화촌으로 갑시다 월화촌 저번에 여기서 저 아래쪽에 소각병이랑 생사혈투를 하고 놈은 한번 잡으면 없습니다 두번은 안나오는 놈 자 여기는 또 얼마나 복잡할런지 우산을 들고다니니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뭐야 일로 가서 내려가는 길 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정면 오른쪽 가까이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은 음 야 안땡겨지네 이 아이 미친놈들아 퓨리어택을 해 일반 모비 퓨리어택을 감히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어 내려왔네 길이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가 막혀야 쇼컷이 있을텐데 일단 목 자체가 강하진 않은데 기술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구요 올라가볼까 올라가볼까 올라가서 야 이걸 못나오가 이걸 못나오가네 자 가봅시다 아래쪽 길이 아래쪽 길이 있었고 아 아 떨어졌어 아 아 깜짝이야 결국은 아래로 가라는 얘긴가 터뜨리면서 터뜨리면서 가자 터뜨리면서 가자 점프를 못하니까 이런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 어쩔 수 없이 가야되네 여비 여비 야야야야야야 하나 잡았고 사라지겠는데 사라지면 잡죠 잡았다 자 초송달 월서 이거 사강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초송달 두개 오케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요 여기로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일단은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 뭐 있다 와라 천 안내서 음 여기는 볼일 끝 길이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도 어차피 못 가는데 2 이야 이 씨 부어었 두 마리였네 자 업그레이드하고 옵시다 음...320...320...320...320...300...400... 대검을 강화 4대검 갑시다 자 다시 길을 찾아서... 4대검 요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내려가서 올라가서 죽은거고 아까 그럼 이 위로도 갈 수 있는지 가볼게요 일단은 저기... 화염병을 던지는 것부터... 처리를... 하고... 얘들이 올라오겠지? 여기는... 어차피 한줄로 할테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왔고... 여기로 내려가다가 떨어졌는데... 아...이거 무조건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건가? 무조건 떨어지네... 무조건... 여기 공간이 없네... 공간이 없어... 점프가 되네... 가보자 달려가서... 점프... 됐어... 됐어... 자... 어쨌든... 밑에는 다... 볼일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죽었죠? 여기서... 겁나 아파... 자... 그럼... 어차피 길이 여기 하나입니다... 넓은... 공터에 비해서... 목이 없어... 자...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구요... 왼쪽에... 이 안으로 들어가야... 저기 하나 있고... 저기 상자... 아우씨... 우와이야이야이야... 잠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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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었어... 함정... 함정... 함정이었다... 자... 여기 상자... 자... 여기 상자... 컨버터... 네일식... 산성 피해 감소율... 아... 이번... 이번 지역은 또 산성인가... 음... 음... 새로 먹은 거니까... 왠지 산성 공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여기가 뚫렸으니까... 어... 왠지... 여기... 여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아... 이거... 웅크리기가 안 되지... 어... 이거... 야... 이걸 어째 안 한다고... 와... 야...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 장치... 문 열리겠지... 오케이... 이렇게 나가고... 다시 열렸겠지... 자... 그러면은 길은 요쪽... 저기 앞에 웬 열차 같은... 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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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스토커다Cu. 인사. 나는 스토커입니다 강삭 철도 열쇠 이게 만약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얘가 공격을 할 것 같고 얘랑 싸워야 저 열쇠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지 않을까 뇌피셜 워라촌에서 트램을 타고 뇌피셜 그리고 젊은 어서 오고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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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뇌피셜 너의 멋진 크라트 제 즐거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운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미니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지미니가 당신의 운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미니가 당신의 운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장난친거네 네 쇼컷 아닌 쇼컷 자 우측에 별바라기 아우, 뭔가 없어졌어 저거 봤어? 저거 봤어? 저거 봤어? 저거 봤어? 레버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로고도 있고 자 돌아갑시다